자 여러분 이제 오늘 가장 큰 뉴스는 요동치는 정시죠 요동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했는데 전 세계신문들이 이제 톱기사로 다뤘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입니다 다오가 1100포인트 가라앉았다 범세계적으로 주식을 투매하는 그런 활동들이 힘을 얻어가면서 다오지수가 1100포인트 내려앉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일본도 여러분 사상 최고의 여러분들 주가가 빠졌습니다 일본 사상 최고로 일본 역대 사상 최고인 것 같아요 일본 정시 역대 하라포 가운데서 1990년도에 일본의 버벌 붕괴 시에 1473포인트가 빠졌는데 8월 5일 날 8월 5일 날 4451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이렇게 대공항에 준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일이 일본에서도 일어난 겁니다 계좌가 녹고 있다 계좌가 녹고 있는 거죠 돈이 날아가 버린 거니까 일본 정권 시장 역사상 최대 하락폭 기록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부채를 기반으로 해서 구성된 상장지수품들은 하루 25%포인트가 빠지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입니다 특히 이제 일본 정시 대만 정시 한국 정시가 많이 빠졌죠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일본 사람들이 더 놀랐을 것 같아요 일본 정시가 거의 붕괴 수준으로 역대 여러분들 하나 한 번도 4000 정도 4000포인트 정도 빠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엄청난 여러분들 타격을 입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르지 못하던 한국 정시는 내려갈 때는 사상 최대 폭락을 했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가 오늘 사설을 썼는데 코스피 지수는 234.64포인트로 내대앉아가지고 1988년 코스피 시장 개설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많이 하락했다 코스닥은 11.3% 폭락했고 코스피하고 이런 코스닥을 합치게 되면 시가총액이 235조 원 정도가 증발했다 대표주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주가도 10% 이상 폭락했다 이렇게 이러면 되는데 제가 가장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아있는 한 장면은 오래전에 미국 영국의 맹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의 전기를 읽는데 윈스턴 처칠의 여러분들 일생을 통해서 가장 얼굴이 비참하게 보였던 것이 대공황 이후였거든요 그때 이제 사진작가도 있고 그림을 그린 사람들도 가장 묘사한 것이 그 손주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 할아버지 얼굴이 가장 수척했던 데가 대공황 이후다 왜 그런가 하니까 윈스턴 처칠이 대공황 이전에 본인이 갖고 있던 상당한 자산을 미국 정시에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타격을 크게 받은 거죠 경제적 손실이라는 것은 모든 분들에게 큰 타격을 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오늘 이게 지금 이 코스피가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2891에서 2441 코스닥이 8월 5일 날 691.28로 두 시장 코스닥이 43조가 늘어나고 날아갔고 코스피가 192조가 날아갔으니까 합치게 되면 235조가 날아간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블랙몬데이 이렇게 불러도 크게 손색이 없을 정도로 오늘 뭐 각 신문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다뤘네요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미국 정시 급락세로 출발 나스닥 5% 이상 하락 장인제 마감될 때는 한 3%대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종목 99% 하락 시총 192조 정발 올해 올랐던 것이 다 날아가 버리다 그리고 이제 리서치 센터의 책임자들은 패닉셀이라고 그러네요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게 투매하는 패닉셀이다 그런데 개미들은 삼성전자 주식이 1조 3,500억 정도를 순 매수한 거네요 이렇게 이제 매수한 사람들은 장이 곧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하기 때문에 베팅한 것이죠 오늘 김영일님께서 이미 반영돼서 주식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회복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네요 김영일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주 공포가 시장을 덮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산 거거든요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반도체 곧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중앙도 일면 톱뉴스에 아시아 정시 비명 한국 일본 대만 최소 8에서 12% 포인트 폭락하다 이렇게 이제 되고 이제 신용을 가지고 주식을 샀던 부분들이 손해가 많은 거죠 요즘에는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ai를 활용해 가지고 신문사들이 많이 쓰네요 그냥 사진을 쓰는 것이 아니고 주가가 급락하면서 주요 정권사의 담보 부족 계좌수가 한 달 사이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이게 지금 이 정도면 더 많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고 보시면 어떻든 간에 기념비적인 그런 날 가운데 하나인데 이게 이제 동아일보 사슬입니다 한국 일본 대만 정시 기록적 대폭락 미국발 불황의 공포 삼성전자 주식은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좀 많이 하락했던 데를 한번 모아놨네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일 거고 13.76%포인트 빠졌네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랑 대개 1년 터울 한 1, 2년 터울로 계속 이렇게 크게 조정되지 않습니까 조정 그래서 이제 전번에 소개해드렸던 미국의 월가의 기술주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조언하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기술주라도 대개 한 1년 얼마 정도 간격을 가지고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대개 10에서 20%포인트 정도 빠지는 그때가 매수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삼성전자처럼 좋은 주식도 이렇게 계속 빠지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겁니다 이유를 만들면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2008년 2001년 2000년 이때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 그런데 이제 이럴 때도 반도체 주식에 대한 그런 신념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꾸준히 사모았겠죠 그런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건데 imf 외환위기 이후에 역대 하량률 12위를 골랐는데 월요일날 주식이 빠진 것이 큰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이 되는 거죠 설마 여기까지 떨어지겠나 싶어서 7만 천 원에 걸어뒀는데 전량이 다 구입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너무 빨리 산 건가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빨리 산 건지 그다음에 늦게 산 건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하니까 삼성전자는 올해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하고 작년 말 주가 수준으로 돌아갔다 어쨌든 글로벌금 경제 위기라는 부분들을 감지한 그런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대부분 주식을 팔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들은 사고 이제 누가 올바른 배팅을 했는지 봐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2000년도 정시사상 가장 심하게 여러분들 조정됐던 닷컴 버블이 붕괴됐을 때 절반 정도 떨어졌네요 48.4% 그리고 이것이 다시 과거의 고점 908을 회복하는 데가 3년 4개월이 걸렸네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최고점을 회복하는 데 닷컴 붕괴때 10년 넘게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참 리스크가 많이 따르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제가 방송 중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 안 드리더라도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방송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예의가 여러분들 좋아요를 한번 꼭 누르시고 방송을 듣는다 그렇게 하시면 자 이렇게 이제 3년 4개월 정도가 걸린 겁니다 또 그 사이에 또 크게 또 조정을 한 번 더 받았네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여러분들 리스크가 따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은 시간이 가면서 우상향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미국 시장은 우상향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대부분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남긴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2008년도의 리만 브라더 사태 이때도 전 고점 1476.33을 회복하는 데 10개월 걸렸네요 지금 이제 1500대에서 지금 1100대로 구태했지 않습니까 10개월 아주 귀한 그런 자료네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는 2243에서 1457로 떨어져 가지고 다시 이런들 전 고점을 회복하는 데 24개월 정도 걸렸네요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 좋은 기업을 괜찮은 가격에 사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기다리면 되는데 이제 신용을 안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거죠 그래서 참 신용을 갖고 주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많이 조급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전문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나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 그리고 엔비디아의 설계 결함으로 인한 신제품 출시 지연 우려 일본 정시 폭락 세 가지를 아시아 정시 폭락의 원인으로 꼽았고 한국 정시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이 1조 5천억을 순매도해서 엑소더스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또 한 분께서는 정시 폭락의 도화순이 된 미국 경기 침체 우려도 과장된 측면이 있고 현재 미국의 산업 생산 재고 소비 등을 감안할 때 미국 성장률이 낮아지더라도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로 진입할 가능성은 아주 낮죠 미국 실업률이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상승하고 제조업 경기도 둔화되자 경기 침체에 대한 갑론을박이 지속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 같다 낙관논보다 비관논이 훨씬 더 빨리 퍼지거든요 비관논이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도 손해를 보는 것이 훨씬 더 고통이 크고 현재 미국 실업률 상승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가운데 구직자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생긴 현상이고 구직자와 일자리가 함께 줄어드는 경기 침체계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최근 미국의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직전 12개월의 저점보다도 0.5%포인트 이상 높아져 경기 침체에 돌입했다고 판단하는 3법칙이 이번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남부를 덮친 플로리다 허리케인 베릴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리서치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좋은 의견을 내셨네요 신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식을 사지 않은 분들 같으면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또 회복되니까 주식시장은 분위기가 급변하지 않습니까 하루 사이도 급변하고 주식시장에서 일주일이라는 것은 영원과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어떤 계획을 갖고 한 분야를 베팅했으면 기다릴 수가 있으면 다 이제 문제가 해소가 될 수가 있는데 신용을 끌어서 주식을 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주식시장이 냉각이 되게 되면 또 언론들이 계속해 또 그걸 증폭시키니까 흔들려가지고 여러분들 갖고 있던 좋은 주식을 팔아버리거나 그렇게 또 실수하는 경우가 많죠 저는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고 심리라는 것이 한쪽으로 확 쏠릴 수가 있으니까 좋은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그냥 기다리면 될 것 같다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을 또 사기가 엄청 좋은 시간이죠 지금이 주식 사기가 굉장히 좋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주식을 사기에는 저료의 계획인 거죠 아마존 주식은 연 이틀 정도 계속 떨어져가지고 10%포인트 이상 떨어졌지 않습니까 아마존 주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식들이 다 지금 그런 상태인 거죠 벨트를 단단히 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은 다시 떠오르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예의주시하시고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은 사실때고 조금 비싸게 사신 분들은 기다릴 때고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겠나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